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집사2서1 꼬리도 아니고 발먹으면 발끈이 엄청 무서운데 엄청 무서운데 꼬리 엄청 무서운데 엄청 무서운데 얼마나 아빠가 맛있는 거 안주지? 아침마다 오리 먹는데 오리 못 먹지 꼬리 꼬리 오리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요런걸 오리 먹는데 요런걸 할거야? 응? 오리 안먹고? 응 왠지 꼬리는 공격하고 오리도 먹을 거 같아 기분 나쁜네 기분이 풀리려고 기분이 풀리잖아 답 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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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음 아니 아니 여기서 손님 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